도대체 손작용이를 웃기시킨 거 이가 어디다 대고 이 천하의 조영이를 상대로 눈 딱 바로 뜨고 달려들고 급대가리 상실한 거지, 젊은 나 새끼리. 그런데 그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아내는 거 이. 역락 없더만 50년 전 인천 정미소에서 처음 본 진양철이 님자를 빼다 박았어요. 님자 아들놈들 중에 진양철이 하나도 없다 내리 방심해 두랬는데 님자 손주놈이 내 패장을 뚫어놔서 내리 꿈 두랬다니까니. 제가 어리석었어요. 제 돈으로 순양을 사겠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. 대신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. 선자인 저를 상대로도 할아버지는 순양이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하셨어요. 저 역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로 가보겠습니다. 마음껏... 우세, 할아버지.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실장아. 너도 그래 생각하나? 네. 도저히 그 마가 나를 닮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. 결국 당신 계획대로 됐네, 동포청년. 축하해. 드디어 막내 손자인 당신한테 순양을 상속받을 기회가 생겼네. 장자생계 원칙을 깬 건 저한테 기회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. 순양을 사겠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.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. 순양과 사람들. 친애하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. 에?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얼굴들을 보여줄 겁니다. 순양의 주인이 될 기회가 형제들 모두에게 주어졌고. 우애를 지키기에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, 우리 집사람들.